레디 자 골프 프로들은 지면을 밟아라. 4번 아이언입니다.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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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로마에 놓치는 거예요. 발을 뗍니다. 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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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을 뗍니다. 연습 끝나시고 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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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아이언, 로마 아이언 잘 치고 싶으면 절대 치면 누르면 안 돼요. 발을 바닥에서 뗄 수만 있기만 해도 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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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쉽게 칠 수 있습니다. 지면은 누르는 게 아닙니다. 발을 깨는 겁니다.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강하게 누르면 이렇게 쥐어박는데 어떻게 로마인을 잘 쳐요. 바닥에서 떼고 떼고 이렇게 다운블러와 버퍼블러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. 지면에서 발을 떼고 다운블러와 버퍼블러가 동시에 돼서 로마 아이언을 쉽게 쉽게 강하게 누르면 잘 치고 칠 수가 있는 겁니다. 로마야 잘 치기 위해서 절대 지면을 땀을 누르지 마세요. 1, 2, 2, 2, 3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